1라운드 진출하신 선수들 축하드립니다. 2라운드는 뒤쪽에 보이는 헬스 기구들을 이용할 거예요. 2라운드 종목은 팩댁플라이와 로우로우입니다. 2라운드는 점수 합산 경기입니다. 경기는 한 사람당 두 번이면서 두 번의 경기에 점수를 합산할 겁니다. 먼저 로우로우부터 시작할 거예요. 로우로우 기구에 10kg 중량을 달아서 제한시간 3분 안에 과자를 직접 달고 많이 먹는 사람이 승리입니다. 과자를 한 개 먹을 때마다 5점입니다.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10kg면 너무 가벼워서 과자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자 이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냥 근육 쫙 나오잖아 이번엔 이거 좀 망가지는 게임 언니 말하지 말고 빨리 먹어요 하나 더 마지막 마지막 아니 어떻게 이런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 이걸 한 손으로 당기면 안 되죠? 상관없어요. 먹기만 하면 돼요. 얘 한 손으로 할 거래요. 자 준비! 폼 나온다 폼 나온다. 자 준비! 잠시만요. 이거 하나만 풀게요. 언니 진짜 멋있다. 너도 해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한 거지? 자 준비! 자! 자! 하나! 둘! 빠르네! 셋! 오거지로 해서 양파리를 먹어야 될 때 오거지로 해서 양파리를 먹어야 될 때 되게 어려웠어요. 다섯! 여섯! 둘! 바자가 입에 안 들어가 셋! 바자가 입에 안 들어가 어이! 과자를 제가 되게 많이 놓쳐가지고 과자가 입에 안 들어가 어이! 이렇게 옆에 그 개수만 들었어요. 저한테 되게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섯! 어? 일곱! 여덟! 여덟!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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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슷해 비슷해! 파이팅! 아홉! 둘이 비슷해 둘이 비슷해! 파이팅 파이팅! 열! 파이팅 파이팅! 가자! 하나! 하나! 열둘! 동점 거의 둘! 열 셋! 열 셋! 열리! 열넷! 열다섯! 열다섯! 열 씨요? 열다섯! 몇 개? 몇 개요? 몇 개입니까? 열다섯! 열다섯! 아깝게 열 네 개입니다. 열 네 개입니다. 네 개입니다. 이게 진짜 이거 나왔어. 막닥막하였어. 본인을 놔야 해. 이제는 본인을 놔야 해. 한 과자 하나당 5점입니다. 다온아, 알려줘. 다온아, 알려줘. 아니 근데 언니 이게 방향이 이렇게 걸어야 해. 어, 이렇게 하고 끌어놔서. 뭐야? 약간 팀전 같은데? 여기 바닥에서 줄 거야. 저기요! 팀전인가요? 아 팀전 아닌데 이렇게 셋이 갈려져서 일로 왔어. 뭐야? 뭐야?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새롬이 너무 무섭습니다,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한별 언니랑 게임은 모든 걸 운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시. 화이팅! 하나! 화이팅! 하나! 시작! 시작! 힘들어. 제가 빨리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습관이 나오지 않았나. 화이팅! 시작! 시작! 힘들어. 하나! 당겨! 당겨! 둘! 둘! 당일 때 두 개를 두 개를 두 개를 두 개를. 두 개를 두 개를 두 개를. 이거 손으로 먹으면 안 돼. 로마. 하나! 이거 손으로 먹으면 안 돼. 로마. 손으로 먹으면 안 돼. 뭐야? 손으로 먹으면 안 돼. 별이는... 당기는 거지. 당기는 거지. 왜요? 셋! 넷! 여섯! 정답! 다섯! 사! 일곱 여덟!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일곱 여덟! 하나씩 해야 돼요. 하나씩 해야 돼요. 응! 하나씩 해야 돼요. 하나씩 해야 돼요. 하나씩 해야 돼요. 하나씩 해야 돼요. 언니 말하지 말고 빨리 먹어요. 1 2. 화장체도 많으시네요. 화장품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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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의 전력이었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걸 이용해서 상대가 방식으로 하겠죠, 한별이가? 10! 10! 8! 8! 15! 10! 10! 15! 9! 10! 10! 10! 저 근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두세 개 안 먹었어, 조석애 씨. 한 번만. 저희 집게가 나왔는데, 신선호 님께서 손으로 세 번 드셨고, 두 번을 한 번에 드셨어요. 두 번을 한 번에 드셨어요. 그냥 하신 거 1점으로 가고요. 네 번 하신 거 9번으로 갈 거예요. 네네. 그래서 16개에서 13개로 됩니다. 네. 10개입니다. 아우. 그래도 상에 꼽니다. 나 살칠까 봐 과자 별로 안 먹은 거야. 네. 아 이기고 싶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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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